자,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사람들, 일본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심하죠.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대부분의 병들 다 면역력이 약화돼서 생겼는데 그 면역력 약화의 근본적 원인이 영양실조였습니다. 못 먹었어. 못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안 되니까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기본 여건이 잘 안 갖추어졌다. 무엇 때문에? 영양실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니는 당시만 해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은 거의 없었어요. 다 영양실조에다가 폐결액이 제일 많았어요. 폐결액도 결국 영양실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폐결액균이 침투해서 들어왔을 때 그걸 죽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잘 먹으면 낫는 거예요. 잘 먹으면 병이 나니까 아, 음식이 약이라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는 말은 음식물로 치료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를 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음식이 병을 그 원인이 영양실조라면 잘 먹어주면 그래서 곰국 먹고 뭐 뭐 뭐 뭐 옛날에 제가 몸이 약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잔병이 많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곰국이면 다 낫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곰국 소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염소뼈 이런 것을 집에서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가 제가 지겨워서 죽였어요. 아주 정말 지겨웠어요. 눈들머리요. 그거를 이제 또 끓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먹는다고 야단 맞고 그것도 우리 어머니 정성스레 끓여 주셨는데 그걸 먹으면 또 이 곰국은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소화기 개통도 안 좋고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어 가지고 기름기 많은 곰국을 먹으면 그 기름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또 설사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먹는 음식이 약이다 라는 개념에 우리는 딱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무슨 병 그러면 뭐가 좋다. 착착착착 이렇게 된 사회야.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서 모든 병을 어떤 영양소의 부족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병이 생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병 걸려요. 잘 먹는 사람이 더 잘 걸려요. 당뇨병 잘 걸리고 비만 잘 걸리고 고혈압 잘 걸리고 잘 먹을수록 요즘은 병이 무엇 때문에 걸려요? 요즘은 병이 무엇 때문에 걸려요? 유전자 변질. 유전자 변질. 여러분이 생각하면 좀 한심하잖아요. 유전자 변질. 유전자 변질. 유전자 변질. 유전자 변질. 지avais 입니다. 車 변질. 수국. 다른분들 보다는 지적수준ぇ 좀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적수준이 높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또 막힐 줄 알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데도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하여튼 그거를 철저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 자꾸 이번에도 대답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기존 선입견에 꽉 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얘기고 다 인정한 얘기일지라도 그러나 아직도 음식과 질병의 관계가 뭐예요? 선입견은 아직도 완전히 못 변했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음식이라는 선입견이 꽉 차로잡혀서 유전자는 대답이 안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입견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해도 결국은 조건적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의 변질로 병이 생겼으면 유전자 변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음식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음식일 수가 없어요. 생기밖에 없어요. 그 좋은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좋은 뜻이 내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생체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생체전자파, 알파파가 작용을 해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때 필요한 기본 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휴식을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이런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 중에 음식도 포함된다. 그런데 그 음식은 그 음식 자체가 절대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생명이 유전자에 와서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를 더 잘 회복시킬 것이냐라는 식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음식이 특별한 병을 낳게 한다는 개념은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폐지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뉴스타트적인 식생활 습관인데 그러니까 제일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점이 먹의 균형입니다. 영양소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광물질 종류도 많고 비타민 종류도 많고 거기다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수많은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할 때 섭취하는 그런 영양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영양소, 어떤 특정한 영양소를 많이 먹어라는 그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영양소들이 가장 적당하게 섭취가 돼서 뭐를 잘 이루어주는 게 중요해요? 균형입니다. 음식물은 이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섭취해도 영양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섭취하면 과잉이 돼요. 사실은 과잉이 부족보다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 당길 때만 해도 마그네슘 성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아연 성분, 징크라고 부르는데 아연 성분입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아연 성분이 면역력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아연 성분 섭취가 충분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연의 충분한 섭취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과학자들은 발표를 했는데 일반 대중들은 그 말을 어떻게 변질시켜요? 아연 성분을 먹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 것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어떻게 상업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나쁘요. 그게 국민 건강을 해치는데 아주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연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콤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매스콤은 뭐가 중요해요? 시청률이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아연은 면역력을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해야 시청률이 올라가. 그게 아닌데 아시겠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는 아연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연 섭취가 충분해요. 충분하다니까. 아연을 구태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아연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 토양에 아연이 부족하고. 그런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하다.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아연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연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스콤이 그렇게 때리니까 사람들이 아연을 찾는 거야. 그런데 약국, 제약회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찾으니까 제약회사에서는 어떻게 돼?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돈 번다고. 그래서 아연을 막 만들어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먹었어.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빈혈에 걸려. 그런데 빈혈이 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옛날에 의사들이 알고 있던 그런 빈혈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빈혈인데 이 원인을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빈혈 환자들이 많아지고 과학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분석을 한 거야. 그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이유, 원인 모를 그런 새로운 빈혈증이 다 아연 먹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연을 먹으면 왜 빈혈이 올 수 있냐. 그 연구를 더 깊이 했습니다. 깊이 해서 보니까 아연, 마그네슘, 게르마니움 이런 의학이 발달할수록 옛날에는 의사들이 몰랐던 그런 성분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중에 구리 성분이 있어. 구리, 카파. 그래서 의사들은 구리 성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는데 이 아연을 먹는 사람들을 나중에 피검사를 해보니까 구리 성분이 어떻게 떨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걸린 빈혈의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구리 성분 부족이야. 구리 성분 부족은 아연, 과다야. 그러면서 우리 의사들이 아, 이 영양소는 어떤 특정 영양소가 특정 질병에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영양소들은 뭐예요? 여러 종류의 영양소들이 균형이 뭐예요? 그래서 과다 되면 이거 큰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좋은 거다. 우리 한국에 좋은 거란 거 얼마나 많아요? 이건 굉장한 모순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이 식단은 좋은 거를 중심으로 하는 식단이 아닙니다. 무엇을 중요시한 식단이냐 하면 균형입니다. 뭐든지 과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적당히 섭취되도록.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적당히 다 섭취가 돼가지고 균형이 딱 맞을 때 가장 생명이 세포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활동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 중심으로 식단을 짜는 거지 음식 중심으로 식단을 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무슨 암에 걸려서 여기저기 댕겨보는데 많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계란 나왔죠? 계란 먹어도 되나? 계란은 동물성인데? 이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계란을 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는 계란은 계란 맛이 좋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파는 계란과 맛이 달라요. 우리 계란은 병아리 부화시키는 것도 우리 집사람이 아니죠.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극성입니다. 부화기가 세 개가 있어요. 부화기 한 대마다 계란이 한 40개, 50개 들어가요. 그래서 부화를 시키고 있어서 21일, 3주가 지나면 병아리가 나와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것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농장이 있거든요. 양양에 거기서 자라는 닭이에요. 그러니까 농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닭들이 완전히 그냥 방목되는 거죠. 그래서 풀먹고 씨 먹고 자연식 하는 거죠. 그야말로 암탉이 알을 낳으면 알이 참 맛있어. 끝내주기엔 맛있어. 그런데 시장에 파는 계란들은 맛있어. 그래서 이제 이번 정규 프로그램에 계란이 나온 건 처음이구나. 주로 2부 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숫자가 적어서 계란을 뭐라고 불러요? 뉴스타트 통닭. 그래서 이 계란이 옛날에는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야 계란 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가르쳤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고학자들의 새로운 발견 그리고 계란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동맥경화가 걸린다든가 심장마비, 무슨 중풍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순무식하게 배웠어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하고 거듭한 결과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도 보면 콜레스테롤이 정상인데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걸린다면 그러면 이게 진짜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걸리느냐.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콜레스테롤을 그냥 주범으로 간주하고 콜레스테롤 음식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계란은 연구를 영양학자들이 깊이 해보니까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 계란 노른자이를 통해서 섭취되는 콜레스테롤은 희한하게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그렇게 많이 높여주지 않는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 학교에서 아주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뭐라고? 계란 노른자의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인데 그걸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간다고? 옛날에는 당연히 올라갈 걸로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소고기, 무슨 고기를 먹고 콜레스테롤이 잘 올라가는데 계란 가지고는 그 시름을 안 해본 거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계란을 가지고 시름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영양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계란에는 레스친이라는 특수한 인지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이것이 콜레스테롤,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작용을 억제시킨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병아리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딱 해놓고 그 노른자의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병아리 한 마리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양이고 병아리들이 콜레스테롤을 먹고 크거든요. 왜? 동물이나 우리 인간의 몸에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왜?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넣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란은 좀 다르겠구나.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계란을 한 세 개 정도 그러니까 하루 걸러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바뀌었습니다. 계란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는 식당에서 비빔밥 시키면 계란 빼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에 많이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까칠하게 살았는지. 식당에 가서 계란 빼라고 하면 이상하게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영양성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잉, 뭐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에 세 번씩 먹어라. 얼마냐, 한 달 먹는데 60만 원이다. 또 비싸긴 더럽게 비싸요. 좋다는 거. 그러면 꼭 그런 거 먹으면 탈나요. 저는 뉴스타트 하면서 뉴스타트를 잘해서 운동도 잘하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물 잘 마시고 운동 적당히 하고 그러면서 참 좋아지다가 좋아지다가 이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 누가 와가지고 이거 좋은 거야. 이거 특히 유방암에 좋은 거야. 뭐 이래서 하면 헷가닥 해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과잉이니까 절제가 아닌 거야. 그렇죠? 이게 균형이 삐까닥 해 버린 거야. 그러면 생명 와야 하나요? 옛날 보다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방에, 냉장고에 혹시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하루에 세 번 먹으라는 거 있잖아. 무슨 액기스, 무슨 버섯 국물 이런 거 많잖아. 뭐 개똥수, 교소 이런 거 하면서 온갖 것들이 많죠. 온갖 잡 것들이 많죠. 그런 거 있으면요. 하루에 세 번 먹으라고 했으면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이 정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갖다 버려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괜히 영양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연,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 먹은 아연 때문에 심각한 구리, copper deficiency, 구리 부족, 빈혈, 심각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미국에는 한국에는 오랫동안 지난 5, 6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폐암 환자 보기가 어려웠어요. 폐암은 미국 사람들 병이었어요. 미국은 폐암이 제일 많아요. 한국에서 제일 많은 병은 주로 위암, 강암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여자들 유방암 막 걸리고 할 때도 한국에는 유방암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하고 다 균일화되어 온 세계가. 그런데 왜 우리 미국 사람들이 폐암에 많이 걸릴까? 원인이 뭘까? 특히 미국에는 폐암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또 이 폐암이 항암 치료에 잘 듣지 않는 암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망률도 높고 하니까 이 폐암에 대한 연구비를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가 됐냐 하면 폐암 걸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피검사, 피를 다 빼서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뭐가 하나 탁 나오는데 그게 뭐냐? 베타카로테인이라는 겁니다. 이 베타카로테인이 뭐냐?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지금 폐암으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이번 기회에는 당뇨로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당뇨병 강의를 빼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할 거고 아 참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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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강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입소하실 때 이렇게 등록하실 때 이렇게 난 무슨 병이다 라고 말 안 해주면 이게 찍혀서 안 나와. 명단에 제가 받는 명단은 여러분 이름 이제 생뇨놀이를 해서 병명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뇨라는 병명은 없었어요. 특별히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항암치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멍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 때 항암치료 왜냐하면 항암치료제들이 상당히 신경에 독이 돼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많이 죽여요. 그래서 정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글와글 해도 자기는 뭐예요? 혼자 같은 얘기를 해도 반응을 잘 못하고 그래서 우리 따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초롱초롱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잘 웃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포핵이고 여기 빨간색 이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여기는 뭐 하는 데냐 하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당분을 태우는 엔진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야.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 빨간색 땅콩처럼 생긴 것들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은 당을 어떻게? 많이 태웁니다. 잘 태워요. 당을 많이 태울수록 당 조절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려갈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에너지예요. 왜? 당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태우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힘이 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래간만에 배낭을 메고 한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낭 메고 운동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생기려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야 돼요. 그 사진을 당분이 타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그림입니다. 이게 세포핵이고 염색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운동을 안 하면 숫자가 줄어요. 그러면 당뇨병이 잘 걸려요. 왜?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면 당을 잘 태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서 여러분이 운동을 부지런히 하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갈수록 에너지, 힘을 더 잘 생산하겠죠. 그러면 힘을 잘 생산할수록 필요하다는 느낌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쯤은 여러분이 뉴스타트 오셔서 매일매일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셨고 운동하셨고 오늘 여러분이 닮아본을 갔다 오셨대요? 네. 조금 피곤해서 늦었나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그래서 너럭바위 지나서 닮아본 것 같죠? 너럭바위 지나서 그리고 너럭바위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아니요. 그 밑으로 해서 3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시간 좀 꽤 걸릴 텐데 그렇죠? 3시간? 3시간 15분입니다. 3시간 15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분입니다. 당분이 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산소도 들어가 왜 산소는 미토콘드리아 들어가 당분을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타요. 타서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됩니다.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어서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어디에서 생산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산되어서 이게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이 활성산소가 산화시킵니다. 산화시킨다는 말이 손상시키고 변직시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포막도 산화시키고 손상시켜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자꾸 파괴가 돼.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뭐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노화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 사실은 이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유전자를 변직시키고 손상시키는 작용을 무슨 작용? 산화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산화작용이 질병 발생, 특히 암 발생에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이 알았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이런 산화작용을 시키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우리의 간세포에서 이 노란색 물질, 이렇게 보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저 SOD가 생기면 저 SOD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SOD가 저 활성산소를 받아서 해체시켜 버려요. 해체시켜가지고 뭘로 만드냐 하면 이 활성산소를 궁극적으로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산소는 우리 건강에 이루었으면 이루었지 해로울 거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구나. 왜 유전자가 변질돼서 손상되고 왜 활성산소 때문에 그러면 내가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다는 말은 결국 여기 보면 이 그림대로 하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들이 내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해낸 내 활성산소들이 물과 산소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내 활성산소들이 물과 산소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노란색 물질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노란색 물질은 이 노란색 유전자에서 생산되는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SOD가 생산이 안되면 내 활성산소가 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 쪽쪽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내 유전자로 가서 내 유전자를 손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암 걸리는 이유도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유전자가 왜 꺼졌어?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이 깜빡깜빡해 보입니다. 결국 뭐예요? 나쁜 뜻이죠? 결국 잡신들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뜻입니다. 하여튼 뉴스타트는 여러분이 세 가지만 대답하면 돼요. 유전자. 유전자. 그 다음에 생기. 이것만 하면 천재돼. 뉴스타트 천재돼. 그런데 이거 나오라고 물어봐도 이게 안 나오니 문제지.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이 SOD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에요? 활성산소를 어떻게?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거라고 해도 됩니다. 활성산소를 이런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거를 뭐라 부르냐? 활성산소가 세포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뭐라? 산화작용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그런데 SOD는 뭐를 못하도록 하는 물질? 산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항산화제. SOD.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 활성산소가 가장 사람들의 몸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데 주범입니다. 여러분이 뉴스타터를 잘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SOD 유전자를 항상 켜고 있다면 안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간세포 속에서 꺼져있는 SOD 유전자를 켜기 위하여 주책을 부리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주책이 안 부려져? 쑥 쑥쓰럽다는 거야. 쑥쓰럽다. 쑥쓰럽다. 쑥이란 게 무엇일까? 나는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야 나도 뭐예요? 주책을 좀 부리고 싶은데 안 나와 쑥이 왜 안 나와요? 내가 쑥을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면 이 안에 어떤 놈이 나보고 그거를 쑥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보고 나는 지금 병이 나와보려고 그게 필요해 지금 필요해 유전자를 켜야 돼 그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려고 하면 즉 생명적으로 가려고 하면 생명적으로 못 가게 하는 뭐가 여기서 속에서 너 미쳤어? 이래서 하면서 맛이 갔어? 이래서 그게 누구요? 그게 악령이다. 그게 나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나는 살고 싶은데 못 살게 하는 그거를 쑥이야 쑥은 악령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악령하고 싸운다는 것을 바로 쑥과 싸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쑥과 쑥 제가 어제녁에 말씀드린 대로 밤에 침대에 누워서 하늘 가는 밝은 미쳤지? 그거 하려고 그러면 하늘 가는 하려고 하면 고기 쑥이 안에서 왜? 쑥한테 지면 지는 거야. 내가 선택을 안 해? 생명을 선택을 안 한다고 내가 생명을 선택하면 쑥을 어떻게 해야 돼? 짝! 닥쳐! 이 새끼야! 그래야 돼. 그래서 SOD 같은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른다? 항산화재 또는 항산화물질 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산화방지 물질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질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자 변질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우리 SOD 항산화물질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전자도 꺼져있을 때가 많아. 그렇죠? 그러면 그걸 또 하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죠. 그러면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을까?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에 음식에 항산화물질을 풍부하게 넣어놔야 됩니다. 풍부하게 왜? 지금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원인 물질 즉 내 생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밉고 두렵고 이래서 유전자가 꺼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면 SOD 유전자도 꺼져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항산화물질인데 이거 꺼지면 항산화물질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음식물에 항산화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물을 만들어야 멘드려 멘드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건강식이 채식이냐 채식이냐 하면 항산화물질 항산화물질 중에 제일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다음으로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비타민E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한 물질이 항산화 착용이 강한 물질이 베타카로테인입니다. 베타카로테인도 비타민C 하고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모든 항산화물질을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항산화물질이니까 이것은 없어서는 안될까요? 비타민C는 동물성 음성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뿐만 아니라 모든 비타민E 베타카로테인 이런 항산화물질을 3대 항산화물질 이라고 부르는데 이 3대 항산화물질 모든 항산화물질 수백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물성 음식입니다. 동물성 음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란에서는 계란 노른자에는 이런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테인도 들어있습니다. 왜? 엄마암탉이 뭐예요?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고 계란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병아리가 될 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이라는 것은 참 다양한 모든 필요한 영양소들이 계란 한개 속에 희한하게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육고기하고는 다르죠. 육고기는 별로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란 한개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그래서 계란이 옛날에 왜 그렇게 계란으로 구박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흔하다, 귀하다? 구하다, 귀하다, 구하기 힘들다,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이야. 우리 몸에 좋은 거라면 그거 구하기 힘들지, 그거 비싸지, 그거 귀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야. 세상에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까지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귀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참 괴팍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흔하게 경상도말로 하면 천지 빽가리로 새빌리도록 해놔야지. 경상도말로 참 재미있어요. 전라도마는 허발락에 많아야 돼요. 허발락에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는 물질로서 물질은 결국 항산화제에요. 동물성 음식 자체는 없어요. 동물성 음식에 있다고 해봐야 그 동물이 식물을 먹어서 저축을 조금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 동물성 음식 그 자체, 고기 그 자체는 없어요.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 보면 그렇게 곱고 피부가 곱고 그래도 피부가 빨리 노화가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노화는 뭐가 시켜요? 활성산소가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뭘 많이 먹으니까 육식을 많이 하니까 항산화제 없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활성산소를 처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빨리 피부 세포가 빨리 노화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대 항산화제, 산화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몸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비타민C다. 그러면 비타민C는 구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비타민C는 여러분 설악산을 탁 쳐다보면 저게 전부 다 비타민C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소나무고 뭐고 소나무, 솔잎, 나무 껍질도, 나무 잎사귀도, 뿌리도 식물성 음식 그 자체는 비타민C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람쥐도 먹을 수 있는 비타민C 비타민C는 깔린 것이 비타민C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E는 비타민C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덜 흔해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여러분 가끔 여기 현미밥 나오면 씨눈 있죠? 씨눈, 옥수수 나오면 옥수수 씨눈 씨눈의 속에 비타민E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이렇게 현미밥 먹고 뭐 이렇게 먹으면 비타민E 걱정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카로테인인데 베타카로테인 같은 물질은 이거는 색소야. 주황색 색소. 그러니까 당근, 호박, 고구마 이런 거 먹으면 베타카로테인 얼마든지 섭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이제 왜 이 항산화제가 식물성이냐 하면 다 식물성 음식이 가지고 있는 뭐에요? 색깔 있죠? 다양한 색깔이야. 이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는 색소 그 자체들이 이 색소임과 동시에 그 색소들 자체가 항산화제야. 참. 그래서 이게 수백 가지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런 색깔. 뭐. 그러니까 항, 식물성 음식은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 음식이 뭐에요? 거의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우리 폐암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폐암 환자들은 혈중 베타카로테인이 뭐에요? 낮은 거에요.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폐암에 걸린 사람들은 폐암에 안 걸린 사람들보다 혈중 베타카로테인 양이 낮다. 그렇게 논문을 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베타카로테인이 낮으면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 되고 그러므로 베타카로테인을 부지런히 먹으면 폐암이 예방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메스코멀턴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기자들이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과학적 논문을 어떻게 해요? 뻥튀긴다니까? 기자들, 피디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의사들도 그 뻥튀기는 걸 좋아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주는 의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이상구 박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무수히 많죠. 이분들 가면 뻥튀기 선수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뭐예요? 아, 그게 좋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 그거 많이 먹어야 되겠네. 계속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왜요? 뭘 모르니까? 생기를 모르니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도 뭐예요? 모르니까. 음식만 가지고 뻥튀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뭐 여러분 테리 보면 나오잖아. 그러면 폐암을 예방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덮어놨어요. 그렇죠? 짠! 와, 이게 배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청자들이 뭐예요? 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이 영양소의 뭐예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게 이제 마트에서 막 팔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건강을 상업화하는 데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폐암을 예방하려면 베타 카로테인을 많이 먹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베타 카로테인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당근이거든. 당근즙을 짜먹어라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당근즙을 너무 짜먹어가지고 손이 노래지고 과잉이야, 과잉. 이거 진짜 웃깁니다.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고 이렇게 깨닫고 탁 보면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라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약회사에서 이 베타 카로테인 알약이 아니죠. 캡슐 뭐 이런 거 막 만들어내는 막 팔리는 거야. 너무너무 돈벌이가 좋은데 제약회사 측에서 볼 땐 좀 억울한 거야. 뭐가 억울하냐. 이 베타 카로테인 알약을 만들어내가지고 병에 넣어서 파는데 이게 값을 비싸게 책정할 수가 없어. 왜냐. 베타 카로테인은 약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약으로 구분을 받아야 돼. 정부에서 이거는 약이다. 안 그러고 그냥 식품 보조제거든. 식품 보조제. 식품 보조제는 약보다 가격이 한 떨어진단 말이에요. 싹.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들에서는 이거를 이 베타 카로테인 알약을 자기들이 제조해내는 베타 카로테인 알약을 무엇으로 승격시키고 싶은 거예요? 무슨 약으로? 폐암 예방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값이 10배, 20배로 뛴다. 그거라면 돈을 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 제약회사들이 신청한 거예요. 약으로 승격시켜달라.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베타 카로테인 혈중농도가 낮은 사람이 폐암에 잘 걸린다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당신네들 제약회사에서 만든 베타 카로테인 알약을 먹고 폐암이 예방됐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이 만드는 베타 카로테인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 승격시켜주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은 만명을 모아라. 그것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 꼴초들은 5천명으로 나눠서 이쪽 5천명에게는 베타 카로테인 너희들이 만든 베타 카로테인 알약을 먹이고 이쪽 5천명은 베타 카로테인 알약이라고 하면서 밀가루 알약을 만들어서 먹여라. 그래서 10년을 관찰하자. 그래서 10년 후에 과연 이쪽 베타 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쪽이 저쪽보다 밀가루 알약을 먹은 쪽보다 폐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았다면 너희들이 만든 베타 카로테인 알약은 폐암 예방제로 약으로 성격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들이 신나게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 만 명이야 만 명 만 명을 베타 카로테인 알약도 보내주고 수시로 이렇게 모아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게 보통일이야. 직원들 의사 간호사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5년쯤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을 연구개발비라고 합니다.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앞으로도 5년까지 10년까지 한다면 나중에 약으로 신격을 받아도 본전이 나올지 안올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들이 식약청에다가 봐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6년 하고 우리가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 주시오. 그래서 6년 후에 그 실험 결과를 까봤어요. 그 실험 결과가 미국 의사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냐면 Avoid Adding 베타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을 음식에 첨가하는 거를 뭐예요? Avoid하라. 피하라. 알약 먹지 마라. 우와 너무나 놀라운 사실 식약청에서도 제약회사에서도 틀림없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으면 뭐예요? 폐암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자신을 가졌는데 왜 이런 이렇게 되어버렸냐 하면 베타카로테인 알약 그만 먹어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베타카로테인 왜? 이 실험 결과 때문에 자 여기 보면 Total Mortality Mortality는 사망률입니다. 전체 사망률 5% 10% 15%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년 2년 3년 후 사망률 인데 사망률 그래프인데 초록색 줄 사망률은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이고 이 보라색 은 밀가루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누가 더 많이 죽어? 그래가지고 식약청에서도 놀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 치밀어요. 고마워! 베타카로테인 고마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타카로테인 알약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아 그건 생기를 덜 받았다. 왜? 균형이 깨졌다.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자꾸 먹고 있으니 지난번에 아이언때 처럼 또 다른 무언가가 부족해졌을까. 균형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사망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냉장고에 혹시 경상도말도 순카논거 라고 하라는데 순카논거 있으면 버려버리세요. 괜히 균형만 깨고 생기만 덜 받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존해야 될 것은 결국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생기밖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뉴스타트 식생활이라 해야 된다. 제가 오늘 건강한 식생활 습관 제1편 강의를 끝나고 다음 시간에 제2편을 하고 당뇨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